울지마 봐봐보여 나 동맨 엔드 우아시스 대학에 진입하냐 흠흠 흠... 뭐해야 하지 아아 안녕하십니까 잘 들려? 네, 아니요 시즌은 아니고 깃발빽기 경쟁전이에요 윈스턴 해야지 엌ring 어 이거 스킨 이렇게 고를 수 있구나 이제 엉 키머리 Kivolowitz 헉 나 나 이걸 줄야 뭐해야 돼 잘하는거 깃발빽기 한조가 웬 말입니까 시메 스타.. 시메는 해야지요 아니지요 1개 감사합니다 나도 내 성별을 모르겠소 내 성별은 2개지요 우리 원숭이도 컷했지 적팀이 깃발 다시 재원 불치했습니다 알겠지요 왼쪽에 왼쪽에 전략탑니다 시메님 나이스시지요 환자를 잡아버렸지요 나이스십니다 쟤 저거 저거 어떻게 들어 변태인데 그냥 변태시지요 변태시지요 뭐야 이거 아니 한번 갔다오면 피가 쿡 깎여서 없어 그럼 다같이 가야할 것 같지 심혜 온다 심혜 심혜가 온다고 합니다 왼쪽에 심혜가 있지요 심혜 갔다 심혜가 심혜를 갔지 아 죄송합니다 심혜가 심혜를 갔다고? 왼쪽으로 애들이 오고 있지요 김아 터졌어요 깃발 총 깃게 가져갔대 베끌뻔했지요 가자 애들 많이 죽었는데 가지오 가지오 아 이제 포탑 좀 어떻게 해줘 아 포탑 부술라는데 야 포탑 부술라겠네 루시오 컷 아 죽었어 는 격양 knobs 저희 빨리 가서 지켜야라 넌 슬라인 우와 나 체력 300이야 나는 675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나 거의 400, 376 맞아 아 누가 나도 카라멜 좀 주어 여기 방어구 좀 가져가시요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? 네 디바 디바 어? 저기 뿌렸어 우와아 루시오 소리가 들려 오! 어이 씨 루시오 밑으로 내려갔어요 루시, 밑으로 갑니다 애들이 밑으로 가지요 미, 지하로 갑니다 루시오도 있습니다 루시오도 컷 우리 귓발 모으러 가자 도면살 났잖아 어... 들어가야 하지요 아이 너무 아깝지 내 귓발 이 씨발 뭐 씨발 욕은 아니되지요 하하하하하하 서로 그냥 안 나오면 무승부대면 무승부대면 저 위에 시간 다 따르면 끝나지 않을까? 아 그거 그 승부차기 하지요 아 진짜 야 고릴라 왔어요 고릴라 죽였어요 고릴라 죽였어요 루시오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! 애들 세 마리 밑에 있지요 깃발이 지하에 있습니다 빨리 가지러 가야 하지요 야 깃발 죽였다 깃발 죽였다 깃발 죽였다 나이스 쉽니다 깃발 원이치 쉬세요 어 깃발 원이치 쉬세요 어 깃발 원이치 쉬세요 정포탑이야 너 땡거라고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여기 와서 방구를 챙기시고 어 나이스 오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아 죽어버렸지요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포탑 깔고 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좋다 좋아 해봐 그러면 나같이 갑시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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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 애들 밑에 오랍니다 깃발 뺏겼다 깃발 뺏겼다 깃발 어디있어 깃발 원이치 나이스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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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깃발 어딨어 깃발 원이치 알고 있습니다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깃발 원이치 야 우리 깃발 먹으러 가보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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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가 깃발에 궁을 쓸게 오케이 어 오케이 간디 야 포탑 부셨어 가자 가자 나이스 가야 하지요 아이씨 퇴장 어울리죠 아이씨 아울려버리죠 고탑을 깨버렸습니다 돌아가야 하지 어 어 빨리 도망가야 하지요 빨리빨리빨리 우리 매일 보 어 아예 너무 아깝소 깃발 잡아라 야 고릴라웠다 왠 오빠 오른쪽 왼쪽 어 거기 제냐타랑 고릴라랑 두 마리 들어와 원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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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속 원이치 내가 뚫을 수는 있냐? 내가 뚫을게 걱정하지마 오호호호호 멋있어 훌륭과 전문이거든 호호호호 어.. 도구를 좀 하셨었나 봅니다 어! 제냐타 밑으로 왔습니다 내가.. 어 얘네들 막 뒤로 옵니다 위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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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어.. 위스턴이 난리 났어 아오.. 어떻게 하면 뒷발 떨어지는거야 그거 뒤지거나 스킬 쓰거나 하면 떨어뜨리지요 일단 승부차기에서 봅시다 바이크 써놓고 있었네 내가 아 테루 쌌다네 왜 어려워 뭐야 이거 스킬지 뭐야 이건 승부차기지요 김빨이 더 앞으로 갑니다 오 신기한데 뭐 해야돼 소고수구나 어 나 몰라 나 처음 해봐 이거 신기하다 제가 루시오를 해서 궁 쓸 때 같이 들어가지요 메이더 필요합니다 아 스킬이 쓰면 스킬이 쓰면 스킬이 쓰면 아 그 깃발이 떨어지는구나 이기자충 어 갈고리하면 떨어뜨려? 어 그니까 깃발을 잡았는데 뒤지거나 스킬 중에 하나라도 쓰면 무조건 깃발이 떨어져 어 잘했어 어 그냥 무조건 존나 뚜이로 얌전히 가야돼 그러니까 팀원들이 시켜줘야지 적팀 다 개피지요 적팀 바스티온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오 나이스십니다 뭐야 어 적팀이 깃발을 집었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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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뺏기겠소 오오노ões 이건 심판매데 고생했어 우병우 오병우quest 빠이 열혈이요? 어 치킨 15마리 정도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띠니치 보러 오실 거죠? 페이스북도 있어요